탕후라이 bı를뺏 씨앗 뜨거울 파란색 조금 더 뻣고 뜯고 씻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메뉴는 진진짜라 세봉지와 크림새우입니다. 파김치, 알타리, 배추김치도 준비했습니다. 메추리알을 후라이에서 한가득 올렸습니다. 청양고추도 뿌려서 먹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고소하고 맛있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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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를 먹었다. 맛있다. 맛있다. 매운 고추냉이를 먹어볼 수 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볼 수 있다. 쫄깃쫄깃. 발자국. 고추냉이를 먹어볼까요? 고추냉이를 먹어야겠다. 고추냉이를 먹어봐야겠다. 정말 맛있다. 바삭바삭. 맛있다. 바삭바삭. 맛있다. 매운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 고추와 양념을 넣어서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잘 먹는다. 맛있다. 고추냉이 맛있다. 고추냉이를 만들었다. 고추냉이를 먹어라. 고추와 고추냉이를 먹어라. 고추냉이를 먹어라.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매운 고추를 먹어야 한다. 매운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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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냉이를 넣어먹는 것보다 맛있다. 날아다. 너무 맛있다. 매운 고추를 뿌려줍니다. 매운 고추와 고추와 고추를 뿌려줍니다. 고추를 뿌려줍니다. 맛있다.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볼까? 맛있다. 고추냉이를 잘 먹는다. 고추냉이를 먹어볼까? 고추냉이를 먹어봅시다. 바삭바삭. 간장. 고기. 고기. 맛있다. 맛있다. 이런 식감은 맛있다. 맛있다. 오늘은 진진짜라랑 크림새우 먹었습니다. 진짜장답게 면발식감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맵지 않았습니다. 청양고추가 정말 심하였고, 신김치랑 잘 어울렸습니다. 크림새우와 크림새우가 너무 기대가 되어서 먹으면서 면이 많이 불지 않는 게 장점. 매콤한 진자장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면은